간다 아 뭐야 셰프는 가네 한 번 더 이 하나 팀 두개 병비 2층 하나랑 언덕 가나? 중 하나 더 있어 중 하나 와 우블박스 무속사고 감 조금만 잡으면 우리 클랜에서도 그니까 옥구가 거의 1티어 잖아요 우리 충분히 1티어 먹을 만화 2층 탔다 2층 동글베 아 나 동글베 삥 아 오물베 갑박 갑박 동글베 하자 단층 찍힌 것 같은데 어? 짝 짝 짝 짝 2층 안 잡았지? 잡은다? 작게 올린 거 하나 잡았어요 나이스 풀게 네 택심이 누구야? 파 뺑 안 나 형도 아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2층에 포관하자 2층에 포관하자 포관계다 포관계다 크라 2퉁 반 일부 2퉁 반 2퉁 반 로봇 어 이렇게 나가주니까 편하구만 3라인 2층에 포장하자 라인에 있어 이거 라인쪽에 다 있어 이거 적배해서 라인쪽에 다 있어 라인에 많다 라인에 테리상 라인에 테리상 우리self 이 기회 괜찮은데 폭 나인은 안 돼 나인은 잘 있어요 오 뭐야 우리 팀 잘하는데? 폭스빙 하나 야 엄마가 하나 대학빙 두 개 그 뭐야 라인 전진 조심 폭 하나 저 백빙 하나 갑박 갑박 2층 2층 간다 2층 2층 확인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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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박 또 있다 위창하도 있을텐데 기둥 기둥 찔렀나? 2층 잡았고 벽배 하나 있었어 갑박 중 빛나오 중 나오지 않았어요 아 갑박 클라이도 호퍼링 클라이도 호퍼링 갑박 둘 기둥 들어간대 흐뭇하나 아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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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빙 집게 뱉습니다 2층 2층 단층 반 어제 우리 편도 뉴욕님 잘 하신다고 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작게로 다 갔다 작게로 갑박 있는데 클라 하나 있다 클라 클라 적폐 적폐 왔어요?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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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번 틀어서 다니다 폭탄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클라스가 원래 있으신데 아 네 재밌게 했어요 다음에는 같은 편도 한번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대학교에 하나 클라에 둘 이상 죄송 아 패스형 고생하네 아 삥삥삥삥 어 뭐야 와 장 밀렸어 장 설포 빨리 가야되는데 갔나? 2층 단층 클라 많다 클라 많다 클라 많다 이번에 클라 많다 한 공박이 하나 하나 작서 잠깐 조졌다 노살 노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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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빈다 공격 공격 어 초타인님 어서오세요 에드브룸 감사합니다 10개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좀 혼자 댕겨서 조금 문제긴 한데 분명히 오긴 올 것 같네요 그날이 확답은 못하겠다 큰 클라 뛰었다 지금 나왔다 나 풍불빙 갑박이 있는 것 같은데 갑박 있고 갑박 둘 라인 셋이야 라인 셋 갑박이 있음 적배하라 있다 적배하라 있다 나이스 중빙 조심 중빙 조심 안구사 어디서 중빙 중빙 나 삐 먹었어 나 삐 먹었어 찾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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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라인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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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이어폰 지하로 하나 지하로 하나 지하로 클라 했는데 적배 어 안구사 소리 큰울비를 버렸는데 뭐지 왜 반대로 들리지 중빙 두개 까는데 중빙 두개 까는데 살짝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암막 하나 이번에 갑박 나온거 잡았어 중나온거 잡았어 클라이 삐 한개다 포물카 기둥빙 계속 온다 패스팅 두개 갑박 갑박 갑박의 폭 하나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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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2층 잡았어 갑박 하나 잡았고 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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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어 어 어 어 좋은데 흐름 좋은데 음 어 그래도 1.3으로 3킬이면 선방했네 1,3 황 하나 폭 하나 연막 하나 패스 패스했다 패스 근데 언젠간 다 삥먹이어 included 먼저 삥하나 더 뭐야 뭐야 뒤에도 클라 클라가 반 다 삥 아 나 핑 아 나 핑 아 나 핑힝이다 아 나 핑힝 짱개 하나 있는데 짱개 짱개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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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기둥 까비 와 길핑 한 수였구만 오케이 중 나가서 반으로 가는거야? 잡힝 하나 패스 나 핑 단승에 핑 하나 2층에 펑 2층에 펑 2층에 펑 아 다층잘 작충 삥 작충 우울삥 하나 우울삥 둘 작충들 중 하나 아 짝솔 zag 1층에킴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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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대단해지는 1층에 5층에 너무 없긴 하다 아 이거.. 이거 삥.. 울편빙인데? 끄스님 어서요 자 이거 울편빙으로 가봄 나 지하 내려간다 간다 아 뭐야.. 셰프님 간다 한 번 더 이 하나 핑 두개 병빙 2층 하나랑 언덕 하나? 다 뚫었다 다 뚫었어 언덕 하나 있다 언덕 수나 자카나 더 있다 자카나 더 아 언더 언덕 수났 짱딱 배였어 어 저 페핑이다 언더 그룹 언더 나이스 어 그래도 복귀하고 두판쨼때 나쁘지 않은데 우물 나왔다 우물 나왔다 유물 유물임 유물짜리다 그이 B 한개다 큰한 B 한개다 뭐야 아 중 중 언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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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하나 작게 하나 2층 하나 2층 카치 2층 카치 2층 카치 아 뭐야 언더 아 있었구나 큰한 큰한 또 있다 괜찮다 연막이예요 박스 박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이스 확실해 아직 좀 어려운 가분해 아 오케이 오케이 디둔아 중 늦게 나갈게 디둔이 한마가 나 포가 나 딩 하나 스페이스 했다 디딩 하나 더 우물 나왔다 우물의 포 우물의 포 하나 더 기둥이 한마가 한개다 우리 들어간다 나 2층에 삥하나 우리 우리 기둥 빌빌 갔다 우리 기둥 빌빌 갔다 동라가서 여기까지 가나? 와 우물 박스 펜타킬 펜타킬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eh